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미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2 핵심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풀이를 볼 것은 뭐냐면 TOP3에 대한 문제 해서 12번 문제랑 16번 문제랑 20번 문제 이렇게 3개를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풀어봐서 알겠지만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16번이라든지 20번. 이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거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우리가 암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조합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컷도 그렇게 낮지 않고요. 그렇죠? 한 46, 47 나오는 것 같고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는 정답률 50%가 안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TOP3로 봐도 57, 8%가 정답률이 나와. 편안하게 볼 수 있었구나. 물론 6월 같은 경우는 전범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앞부분 내용에 치중되어 있어서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1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미리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이 가끔 물 빼는 소리가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릴 거야. 들릴 수도 있어. 안 들릴 수도 있고. 살짝 들어가게 되면 작업으로 좀 빼내긴 할 건데 그런 거는 살짝 양해를 좀 먼저 해주시고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43%, 정답률 57%. 이제 TOP3에 해당하는 12번이고요. 광합성에서 말하는 켈빈 해로 광합성의 일부인 켈빈 해로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케이. 문제 시작할게요. 그림은 켈빈 해로에서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기업과 니은은 3PG, PG, AL, RUBP 중에 하나이며 1은 무엇이고, 2는 무엇이고 A부터 C는 1은 니은이 기업으로 2는 기업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이 그림 설명이고요. A부터 C는 ATP, CO2, NAD, P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바른대로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공부를 하잖아. 켈빈 해로를. 그치? 위아래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이제 출제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에 생략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이거잖아. RUBP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서 3PG, 3P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G, AL이 되고요. 조금 공간을 밑에다 쓸게 이렇게 해서 PG, AL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는 과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를 따지면 RUBP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6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얘가 6개가 나오는데 5개는 요쪽, 1개는 요쪽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체크해 보시면 요쪽으로 3개의 CO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기로 들어가는 애가 6개의 ATP와 6개의 NADPH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로 3개의 ATP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6개, 5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 전체를 봤을 때 6개, 5개 그러니까 PG, AL이 요 자리 PG, AL 괜찮아. 전체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맞췄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3PG, 3PG가 요 자리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 가는 과정이 힘이 넘친다. 그죠?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오케이,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6개의 ATP와 6개의 NADPH 그냥 쓰자. 숫자는 숫자 같이 쓸까? 6개의 ATP와 6개의 NADPH 그러면 봐봐 요 2번 과정은요 이렇게를 다 준 거죠. 되겠죠? 그럼 3개의 ATP와 3개의 CO2죠? 3개의 ATP와 3개의 CO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통적인 게 ATP니까 B B가 ATP구나 라는 걸로 매치하시면 되겠고요. C가 CO2고 그러면 A가 NADPH구나 라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탄소수 분의 인상기 수만 얘기하면 탄소수 5개, 인상기 2개 탄소수 3개, 인상기 하나 탄소수 3개, 인상기 하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2에서 2가 어디 있어? 이 과정이죠? 여기서 탄소 고정이 일어나니까 맞는 얘기고요. 소모되는 A의 분자수 B의 분자수 1 어디 있니? 1. 그럼 A 6개 그 다음에 잠깐 1에서 A 6개 2에서 B 3개 이건 개수 세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의 문제들도 2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